반갑습니다. 저는 NFBJ 사이드 인 아웃입니다. 오늘 거품경제 2탄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투자활동 지원과 자금 투입, 그리고 신축적인 통화 관리와 물가 안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으로 돌아가며 그러한 상황에서 외화를 환전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면 괜찮겠지만 하지만 외화를 채무를 지을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 자체는 외환 보유고의 유출과 고간을 넘어서서 결국 그 채무를 스스로 갚지 못함으로 인한 디포트 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경제장관에게 기업이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하도록 정책 설명할 것을 지시하며 자신도 기업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즉, 합법적 과정으로 경제 흐름 속도가 변환한 제도로 개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 2년 뒤에 경제가 9.9%로 성장하며 중공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GDP가 성장했고 경공업은 마이너스 3.1%를 기록하고 반면에 중화공업은 17.4%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95년 8월 31일에서 경기용에 따른 기업체의 신입차원 채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리며 30대 기업 공채 인력이 94년 2만6백명에서 95년 2만3천1백명으로 15% 정도로 높아졌고 94년에 제졸 신입사원 공채가 26% 정도 늘려지며 100대 기업의 상반기 채용 규모가 작년 6,500명에 비해 1,700명이 증가한 총 8,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인적인 투자와 외화 사용이 일어나기 직전에 92년 노트웨어 정부 말기에 중소기업체의 투자에서 외화 대출 규모를 40억 달러로 높이며 자동화 설비 투자에 지원하고 불량품을 많이 수출하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불량품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와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외화 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일본에 뛰어났던 전자 제조업을 견제하기 위한 품질 개선과 산업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산업 전쟁을 펼쳐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가까운 대한민국이 일본의 산업을 견제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노트웨어 정부가 은근한 친미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4년 기사에서 대한민국 재무부가 92년 6월에 발표된 2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 개방 개혁으로 93년부터 허용된 사무실 설치에서 연구시로 신청한 설치 요구를 5월 2일에 허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서서히 대한민국에게도 외국 자본의 개입이 신호가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22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을 발표하며 법인세 5년간 면제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 소유한 외국 기업이 투자할 때 모기업과 해외인행에서 해외차입을 허용하며 해당 기업에게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장기임대하며 기존의 공단을 합정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금융세제를 전략고등기술체대로 개편해서 해당된 합정중소기업의 단기해외차입한도를 75%에서 100%로 증폭하게 됩니다. 즉 방금 전에 연구시로 투자자임문의 사무직 설치가 허용된 것처럼 이러한 계획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점차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92년도부터 3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 계획을 통해서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그런 규제가 없는 금융투자 처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 우리가 IMF 사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1단계에서 시딜 발행한도 확대 및 기간 다양화와 국내 거주 외국 금융기관 주식투자의 내국인 대우와 외국 증권사 영업기금의 선문화 거래를 허용하며 1일 변환환율 변동표가 확대하고 2단계에서 국내 진출 외국 증권사 복지점 허용과 그리고 연구시로도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 수인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과 그리고 3단계에서는 금리 자유화 본격 추진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 확대 및 채권투자 허용 그리고 시장금리연동부 저촉상품 또 이런 것에 비슷한 금융상품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6월 9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해외기업투자와 부동산 취득 규제를 폐지하며 만약에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이 근로자 편의실이면 자국노래 의무 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93년도부터 오르가이 라운드가 시작하게 되면서 점차 세계화의 열풍이 들어 닥치게 되었고 이에 따른 93년부터 98년까지 김호삼 정부가 세계화 선언하고 추진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죠. 따라서 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WTO 체제로 인해서 이젠 해외투자와 교류로 국위상태를 변화시키는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95년 10월 20일에 세계화의 열풍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M&A를 1조원 가까이를 쓰며 해외인수를 25개 사료를 인수하고 그리고 금액을 14억 6천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목적에서는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분야는 주로 전자 장비 기계 즉 향후의 IT 백권에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해외 산업과 공작 기관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목표는 바로 한국인의 업무와 지시 전할 형태를 분야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97년도에 동남아 외환위 사태를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외출은 구제금융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외출은 2천억 달러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 그리고 부자의 시간 페이지 2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문가는 이 당시 동남아 외환시장과 증거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이 대략 천억 달러를 넘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외출을 많이 쌓아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외 자원이 대한민국의 기업과 산업과 또한 경영권을 비롯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개의 원인이 바로 세계화와 과외적인 투자와 외화 사용을 유도하게 만든 그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의 폐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92년부터 시작된 3단계 금융자유함인 시장 개방 계획까지 보게 된다면 제가 내는 결론은 바로 1992년부터 외국 자원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포섭할 수 있게 참석하는 세력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과외적인 투자와 외화 사용으로 회사채 및 해외차입에서 93년대비 97년에는 약 3,4배 정도로 급증했고 경사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서서히 적자가 심해졌고 그리고 96년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97년에는 95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아직도 적자로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대외채무 및 채권 외환 보유고로 보시게 된다면 94년도까지 하더라도 우리의 가진 외환 보유고와 채권으로 순대외 채권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7년에는 막대한 채무와 그리고 막대해진 순대외 채권의 적자로 더이상 채권과 외환 보유고로는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즉 채권자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외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결국 더이상 우리는 빚이 값을 얻게 되는 디포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맞이하게 된거죠.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투자에서 대한민국은 막대한 손실이라는 결정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국경제의 98년 1월 14일에 기사로 보게 되면 증권감독원이 신세계 투자 신탁을 기업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외 펀드 운용에 손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97년 3월 역외 펀드 차입을 기반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외수 펀드인데 그 펀드 안에 역외 펀드 차입금이 바트와 폭량에 따른 6천만 달러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 22일 아니 98년 2월 22일에는 증권과 투인사가 역외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서 1조 5,3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12억 8,950만 달러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게 된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역외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서 투자 원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외체를 빌렸고 그리고 60% 정도를 내수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량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된 거죠. 특히 어 당시 대한민국의 28개 증권사는 8 89개의 여객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 규모가 26억 700만 달러로 그중 해외차익금이 15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즉 출자 대비 차익 비율이 136.6% 자 그리고 메일신문을 보시면 jp with mocon과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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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SK증권이 TRS 투자를 사기 거래를 투자하며 3일 JLP 모금 상대로 출자 의무 부전 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97년 초반 여러 기업에 연계된 외역의 펀드 사례를 파악하게 되면서 시중은행지급 보증으로 JLP 모금과 협약해서 5,300만 달러를 차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자감을 엔화와 동남아시아 통합기반 환차익으로 이익을 보유했었지만 그러나 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바트 루피아화 폭락으로 대형소송치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소송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싶습니다. 2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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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